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오제이예요 구독자 메이크업 시리즈 오레오씨인지 오늘 취준생 메이크업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엔 여자 취준생 오레오가 오셔서 아주 메이크업을 싹 하고 가셨는데 이번에는 남자 취준생 오레오를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경찰 공무원을 준다고 합니다 오 네? 사실 되게 메이크업에 관심 많은 친구라고 사연을 되게 길게 써주셨어요 어떤 메이크업을 좀 하시고 싶으신지 제가 또 피부가 지성이어서 아 지성네 오일리오일리 하신거구나 모든 남성분들의 고민인거 같아요 진짜 피부가 좀 잘 무너지더라구요 수정 화장을 덜하는 지금 피부도 너무 여드름도 많고 색소침착에 호응좋아요 그런가요 사실 평균보다는 피부가 좋은 변이거든요 사실 레오제이님 영상을 보면서 스킨케어나 이런거를 관심있게 하다보니까 점점 좋아지더라구요 아우 진짜요? 아우 뭐야 감사합니다 또 제가 돈 버는 사람이 아니여 그쵸 수준이니까 수준이 돈이 어딨어요 돈 버는 사람이 아니여서 여기저기 다내기도 힘들고 그래서 가까운 올리브영 아 그리고 약간 그런 포인트에 좀 맞춰 좀 경제적인 제품으로 좋았어요 그러면은 오늘 메이크업은 지성분들이 할 수 있는 좀 지성력 좋은 메이크업 그리고 좀 얼굴 전체적으로 남성분들이 커버업 깔끔하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메이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올리브영 같이 접근성 좋고 남성분들도 좀 쉽게 가서 구할 수 있는 제품들로만 꾸려서 오늘 메이크업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자 이제 안경을 좀 벗고 시작을 할게요 따란 자 처음 스킨케어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좀 여드름이나 이런 홍조가 올라오는 거 얼굴에 열감이 좀 올라오는 거 같아요 제가 요즘 잘 쓰고 있는 짜잔! 요건 바로 닥터자르트에 나오는 시카페어 쿨링 진정용 미스트인데 되게 편해요 남성분들이 하기 너무 편한 거 같아요 그냥 뿌리면 끝 어때요? 되게 쿨링하지 않아요? 네 뭔가 쿨샴푸 같은? 그쵸? 제 영상을 좀 많이 보세요? 네 저 군대 전역 후에 피부가 너무 나빠져서 찾아보다가 처음에 레전드님 영상 보게 됐죠 그때도 면전메이크업 아 그래요? 그때부터 보기 시작한 거였어요? 네 지금 면전메이크업으로 처음 시작할 텐데 지금 면전메이크업 받으러 오셨네요 스킨케어 두 번째 들어가도록 할게요 요거는 신제품입니다 요거는 시카거즈패드 두 번째로 크림패드가 나왔어요 요거 쓰고서 조금 감동해가지고 아 이거 좀 해드려야겠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보시면은 요런 패드입니다 요렇게 크림이 묻어있어요 볼을 얼굴에다 바로 올려줄게요 근데 요거는 신기한 게 밀릴 수 있어요 밀려가지고 이렇게 처음에는 스킨, 로션 다 쓰다가 네 하니까 베이스가 밀리더라고요 오오 그래서 아침에만 더마토린 패드를 올려놓고 네 사용하고 아 좋아요 진짜 메이크업에 관심이 진짜 많구나 아 좀 신기해요 왜냐면은 남성분들 중에 이렇게 관심 많은 분들이 계셨나 생각이 들 정도로 짜잔 이거는 XTM에서 나오는 아이브로우인데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 모두 다 올리브영에서 샀을 수 있는 제품들이에요 요 눈썹 솔 있잖아요 앞부분은 이렇게 위로 빗어주고 뒷부분은 그냥 옆으로 빗어주세요 결을 먼저 정리를 해주는게 첫번째 그 다음에 그냥 일자로 잡아서 여기 눈썹 여기 내 눈썹 보면 여기는 짓게 난 부분이잖아요 근데 여기 밑에는 지금 잔털이 나있죠? 잔털만 정리해도 됩니다 잔털을 그냥 위에서 아래로 쓱쓱쓱쓱 다듬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렇게 자른 부분이 여기 남죠? 이거는 막 손으로 털어내거나 뭐 다른 걸로 털어내려고 하면 안 털어져요 그래서 뭘로 하냐면 요 아까 요 솔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털립니다 만약에 나는 조금 더 조금 더 깔끔하게 다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눈썹을 좀 더 밑으로 빗어내려요 빗어내렸죠?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반대 방향으로 딱 하면은 이렇게 지금 삐져나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를 따라서 가위를 넣고 싹 싹 그 다음에 이렇게 브러쉬 딱 털어내면은 끝이에요 요즘은 여자친구보다 더 열심히 관리 잘한다고 들었어요 네 여자친구가 놀리는 추세로 뭐라고 놀래요? 거글공주 화장 화장 뭐 이렇게 확인하고 아 진짜 너무 귀엽다 둘이 점점 나보다 화장품이 더 많아진다 그래도 관리하는 남자친구가 얼마나 좋아 안 그래요? 전보다 훨씬 나아졌다는 거 그렇죠 이런 비어있는 것만 눈썹 결 방향대로 살짝살짝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거의 눈썹이 색깔이 검은색이잖아요 아이브로우 컬러도 검은색으로 맞춰서 해주시는데 너무 진하게 그으시면 안 됩니다 결 방향대로 싹싹싹 아시겠죠? 어떻게? 싹싹싹 요것들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번 더 빗어주세요 그러면은 엄청 자연스럽게 눈썹이 완성됩니다 왜 하시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일단은 의견에 복무를 하면서 직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나 정의를 해봐서 아 이게 나한테 일이 맞구나 생각을 해서 자 이렇게 공무원 지원농기 얘기하면서 눈썹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띄워볼게요 삐면서 한 번 더 쓸어서 요거는 크림패드이기 때문에 추가로 바르실 필요 없습니다 요거를 얼굴에다가 지금 열감까지 완전히 많이 내렸어요 지금 만져보시면 되게 시원해요 피부가 오 그죠? 열감이 완전 꽉 내려갔어요 그게 보습을 정말 쭉 집어넣어줬거든요 보습패드로 그래서 이 지성이신 분들도 이렇게 열감 내리고 수분 넣어주는게 진짜 중요한데 스킨케어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메이크업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프라이머를 발라줄건데 지성분들은 이런 프라이머가 조금 필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리브영에서 구할 수 있는 프라이머 코드 프라이머를 가져왔습니다 젤 성분보다는 요런 크림 프라이머가 프라이머가 그래서 이런 앞골 부분 요 부분에다가 싹싹 발라주고 그리고 T존 코 부분은 롤링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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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제 영상에서 면접 메이크업에서 약간 파운데이션 이런 것도 좀 가져가셨나요? 정보를? 아 네 영상을 보기 전에는 비비로 입문을 하다가 맘 맞는 거 같아서 네 영상을 찾아보다가 네 메디언니 영상을 발견하게 돼서 파데로 갈아타거든요 파데로 처음에 캐릭터 파데로 갈아타고 네 캐릭터를 쓰고 에스파 비싫크 아 에스파 비싫크 혹시 그거 가져오셨어요? 뿅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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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팬이에요 여러분들 비싫크를 왜 좋아하냐면요 요게 요철이 많은 피부에도 요철 부각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맵거든요 그리고 이 제품도 요즘 올리브영에 입점이 됐습니다 올리브영에 요런 퍼프 있죠 요 퍼프를 살짝 물에 적셔서 좀 물을 머금인 다음에 저는 파운데이션을 광대 부분부터 발라줄게요 동글동글 동글 동글동글 발라줄게요 요런 다음에 남은 잔량을 그냥 이용하세요 남은 잔량으로 이렇게 앞볼 부분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잔량으로 터치 터치해서 해주세요 남자 메이크업은 정말 자연스러운 게 생명인 것 같아요 요런 홍주 부분도 추가로 터치 터치하면서 커버를 해주세요 처음부터 너무 두껍게 바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하는데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잡티나 다크서클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까지 요거 하나로 다 해결하려고 너무 두껍게 바르면 메이크업이 너무 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부위별로 쓸 수 있는 컨실러를 소개해드릴게요 외곽은 남은 잔량을 이용해서 이렇게 음 대박이에요 진짜 자연스러워요 대박 진짜 깔끔해졌어요 지금 저보다 더 화사해요 근데 되게 얼굴 둥 떠 보이지 않고 되게 깔끔해졌어요 요거 자 이제 우리 컨실러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보통 남성분들이 컨실러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다크서클 커버용 컨실러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회갈색이네요 그죠? 회색인 때는 요 끝에 있는 거 있죠? 요 끝에 있는 걸로 여기에만 살짝 살짝 얹어가지고 다크서클을 커버해줄게요 엄청 얇은데 그게 효과적으로 가려줘요 얼굴 전체에 뭔가 홍조나 잡티가 넓게 많이 분포돼있다 하시는 분들은 요런 리퀴드 타입 컨실러를 쓰시는 걸 추천드리죠 뭐 요런 스탑 같은 데 있죠? 요런 스탑 같은 부분도 이렇게 중간중간 찍어서 톡톡톡톡 두들겨서 커버를 해주세요 고진 생활이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뭐가 제일 힘든 거예요? 반복되는 생활이 일단은 엄청 힘들고요 네 오늘만 일달하고 있는 겁니다 아 오늘만 이러고 있는 거죠? 다크서클 크림 컨실러로 색보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아까 리퀴드 컨실러로 얼룩덜룩한 부분까지 톤 보정을 완성을 해줬습니다 밀리거나 떡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브러쉬로 살살살 이렇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이제 지성이라고 하니까요 우리 파우더 처리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루나에서 나오는 파우더인데 너무 막 또 막 퍽퍽퍽퍽 긁어서 막 하시면 안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톡톡톡톡 한 다음에 이렇게 면접장 가셔도 그냥 가지고 다니는데 얼굴이 좀 기름이 올라왔다 하시면은 이렇게 좀 하세요 그러면은 기름이 엄청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뿅! 이거 나올 줄 아셨죠? 여러분 이거는 제가 수도 없이 보여드린 것 같아요 바로 투쿨포스쿨인데 저는 이걸로 쉐딩, 쉐도우 다 할 겁니다 중간 컬러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흰색 컬러를 톡톡 발라줄게요 손등에 한번 딱 덜어서 이 정도 색깔이면 됐어 확인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눈썹 앞머리 부분부터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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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콧대 줄 때 톡톡톡톡 한다고 하셨잖아요 톡톡톡톡톡톡 톡톡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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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넣어주세요 톡톡톡톡톡톡 톡톡톡톡 톡톡톡톡 그 다음에 이 중간 컬러 그냥 발라서 옆으로 싹싹싹 쓸어주세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해서 콧대를 만들어 주실 건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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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자연스럽게 콧대를 연출하실 수 있어요 여기는 여러분들 뭐죠? 바로 미끄럼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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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이렇게 콧대가 한쪽 완성이 됩니다 입술 밑에 부분도 입술 밑에는 짙은 컬러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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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약간 여기가 들어가 보여서 입술로 도톰해 보이고 톡도 나와 보여서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간 신뢰감 있는 인상 보셨을 때 쫙 쫙 이렇게 정리된 약간 인상을 연출할 수 있고요 이 앞에 부분까지 말고 끝에 부분에 음영을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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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서 입체감 있는 눈매를 완성을 해 줄게요 또렷해진 느낌? 또렷해지면서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톡 쉐딩을 들어갈게요 이거는 어두운 부분부터 밝은 방향으로 쓸어주세요 여기 부분을 터치 터치해서 올려주시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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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으로 보통 많이 돌리시잖아요 그래 버리면은 얼굴이 약간 전체적으로 어두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안쪽으로 넣어주시는 방향으로 끌어올리듯이 목이랑 또 경계가 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래서 위로 올려주세요 경찰 공무원 준비하려면 공부만 잘하면 또 안 되잖아요 뭐 준비를 많이 하겠네요 네 필기를 합격한 후에 이게 합격자가 나오면 체력 시험이랑 면접 시험이 있어요 또 경찰은 다른 이런 기업과 달리 자기소개서가 없어요 아 그래요? 자기소개가 없는 대신 사전조사서라는게 있는데 면접에서 그 사전조사서를 쓰는 내용으로 면접을 보는 거예요 아 진짜 까다롭다 생각보다 진짜 자 이제 마지막으로 립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버츠빌 립밤을 가지고 왔는데 저는 바로 로즈컬러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되게 촉촉하면서도 색깔을 되게 잘 넣어주더라고요 자연스러운 것 자연스럽죠 남자가 쓰기에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메이크업을 완성을 해드렸는데요 자 이제 취준생답게 All Dressed Up 하고 나타나 보겠습니다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고 네 경제적인 제품으로 진짜 자연스러워요 대박 버거의 봉지 하하하하 자 이렇게 오늘 오레오 씬지의 취준생 남자편을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좀 걱정이 많았는데 네 정말 재밌게 촬영한 것 같고 네 머리가 문제예요 이제 영어가 잘합니다 머리만 합격하면 이제 바로 바로 패스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구요 네 네 반드시 합격해서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구독자 메이크업 시리즈 오레오 씬지 이번에 취준생 편까지 완성을 해봤는데요 다음 편에도 여러분들을 또 모셔서 재밌는 메이크업을 할 예정입니다 구독자 메이크업 시리즈 신청 여러분들 많이 많이 해주세요 이번 영상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꾸욱 눌러주시구요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볼테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